다 봤어요? 받았어요? You agree? 좋습니다 자 자 앞에 다같이 everybody say hey cool hey cool ok? you understand? ok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시작 잠깐만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다같이 시작 ok ok 좋아요 아니 바로 막 뛰었어요 다시 시작 후우 대박이다 자 좋습니다 이 친구가 하드킹을 해줬기 때문에 자 바로 이어서 저희 더 진행해보도록 할거구요 다시 팀 소개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팀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형 재밌게 보셨어요? 아 차분한 거 저희 별로 안좋아요 아 조금 더 피어싱에 맞는 목소리를 한번 자 재밌게 보셨어요? 아 네 재밌게 보셨어요? 아 네 다 침착하시군요 요즘 다들 성적이신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어서 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큰 박수 한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질고 부탁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포먼스 팀 맥스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희 팀 소개 받아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는 맥스랑 팀이구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다가 maxxa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많이 많이 검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 이 친구 얼굴도 있구요 이 친구 얼굴도 있고 이 친구 얼굴도 있어요 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얼굴도 많이 불어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불어온 김에 구독, 좋아요, 팔로우 이런 것도 해주시면은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팀 소개 이렇게 간략하게 드리구요 더 보고 싶죠? 네에에에에에 땡큐